내 절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서원은 늘 찬성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되게 되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사원히 늘 찬성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성 날 부르니 늘 찬성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탄을 쌓은 것 돈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성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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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